하셨습니다. 자, 다음은 민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얼씨구! 좋다! 얼씨구! 좋다! 네, 옷을 너무 예쁘게 잘 입으셨습니다. 부모님의 아저씨 목욕 감사하십시오. 건강하시고 agram 분도 혜연 사랑 닭 이 길가에 멀리 주의 한 대가 나를 보도 믿지 못한다 이 길가에 멀리 주의 한 대가 한 대가 사기로 이 길가에 멀리 주의 한 대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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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